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커넥션 의혹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속복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8% 상승한 2만 1,173.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전일보다 0.16% 오른 2,433.14에 낯삭 지수는 0.36% 오른 6,297.38을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상원 정보의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모두 발언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이 있었다는 그동안의 미 언론의 보도를 공식으로 확인해준 셈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5%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부는 전날보다 5.1% 하락한 배럴당 45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주간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35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속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총선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는 0.14% 내렸고 영국 FTS의 100지수는 0.59%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각흐 40지수 역시 0.10%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공개된 코미전 FBI 국장의 청문회 모두 발언문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에 지수가 올랐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은 에너지주에 영향을 끼쳤고요. 에너지주가 1.5%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6거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틀째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0.36% 내린 2,36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63% 오른 666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이나 제임스 코미 전 미국 FBI 국장의 의회 증원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영향을 줄 만한 국내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후룡의 돌직구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서 또 글로벌 시장 경제 흐름을 간파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고든 자산관리의 이후룡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부터 보실 텐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를 필두로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터를 통해 중동 지도자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강한 조치를 취하됐다고 했다. 모든 언급은 카타르를 지목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정세 변화 차원에서 사우디와 순위파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고 또 여기에 트럼프가 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최근의 행보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중동 승방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때가 하던 곳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를 첫 번째로 방문한 이유는 역시 트럼프는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가 이번에 1,100억 달러 정도의 무기 수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존 맥케인 같은 군산복합체의 어떤 그런 관련된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위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8 해계년도 트럼프 예산안이 저번 달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전략 비축률은 50%를 감축하고 여기다가 알래스카 유전 개발도 다시 재개해서 이 부분을 지금 팔겠다는 거거든요. 개발권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우디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상당히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어떠한 발언들을 함으로써 사우디를 달래는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 좋은 명분이 카타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때 나왔던 트럼프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우디와 중동의 순위파들을 달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했거든요.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가 96.7까지 내려오는 달러 인덱스가 이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방문 기간에 이란을 상당히 비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란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견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우디에도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를 위해서 조금 더 그런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임스 코미 같은 경우에 증언이 핵심 이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달래기 위해, 그러니까 관심을 밖으로 두기 위해 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타르에 대한 얘기인데요. 카타르가 지금 LNG의 최대 생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걸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걸프만에서 이란하고 같이 파이프라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공동 유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은 시합하고 카타르는 순입하거든요. 그리고 카타르와 사우디는 가장 친한 동맹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카타르를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은 모든 초점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이란이 어떤 희생양에 대한 부분에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현재 나오고 있는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카타르가 지금 현재까지 왜 이렇게 친했던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여러 순입하 국가들이 단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카타르의 어떤 욕심 아니면 목표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리아 내전의 어떤 집착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IS 아닙니까? 그런데 IS를 누가 키웠냐 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순입하 국가들이 사우디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댑니다. 그러면서 키웠는데 카타르가 최근까지 IS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아파 알라세트 정권보다 IS가 더 골머리를 아프게 했죠. 왜냐하면 유럽 테러나 미국 테러나 다 지금 IS가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가 상당히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카타르 지도를 한번 제가 놓고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카타르에서 사우디를 통해서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만 건설하면 크게 돌아서 LNG선을 가지고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라인이 카타르가 원했던 파이프라인인데 시리아가 2009년도에 제안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빨간색 라인인 이란에서 이어지는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로 이어져서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또 통과를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리아는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은 러시아하고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러시아랑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도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끼리 같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알라사드 정권을 무너뜨려야만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끌고 아주 먼 시간을 돌아서 가장 큰 비용을 들이면서 LNG를 수출할 게 아니라 저런 파이프라인을 깔아버리면 유럽 입장에서도 좋은 게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위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를 통한 파이프라인이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지난해 보면 사우디 구강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서 나온 프로젝트가 2030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탈석유 산업이 지금 이제는 사우디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석유 우전 산업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앞으로 목표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사우디가 석유 산업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IS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시리아의 알라스드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년에 아랑코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우디가 아랑코를 상장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팔아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공기업, 그러니까 가장 사우디에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유가가 상승해야겠죠. 유가가 상승하면 IPO 때 재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란을 때려서 공급라인을 훼손하든가 카타르를 압박해서 어떤 이런 불안, 중동 불안을 높여야만이 유가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 유가 상승을 위해서 했던 이 행동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45달러까지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카타르도 상당한 양의 어떤 생산량을 하고 있고 이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펙의 감산 협의가 잘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우디, 그다음에 순위파 국가들, 미국,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란, 카타르, 시리아 이 정도의 어떤 나라들이 대립하는 형세. 이게 상당히 단순화했지만 이것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트럼프는 오히려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할 때는요. 벼랑 끝 전술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달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카타르를 또 달래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카타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어떤 무력 도발이나 이런 압력이 크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동 사태는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만 이 논란으로 끝나고 다시 쿠웨이트가 지금 현재 중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재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미국 내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탄핵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가 결국 오바마 때 임명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미의 어떤 발언들이 상당한 이슈가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탄핵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거 봤을 때 그럼 트럼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를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으로 공격한 이유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코미의 발언을 좀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카타르나 사우디도 그렇지만 사우디가 오바마 때 상당히 섭섭했거든요. 오바마가 상당히 중동 해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우디가 상당한 친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셰일오일과 관련돼서도 3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되면서 사우디는 상당히 경제적 타격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돈줄이에요. 특히 힐러리 쪽에 있는 자금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카타르를 공격하는 걸 압박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자금줄을 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코미한테 네가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 카타르 쪽하고 카타르와 관련된 이 자금줄, 민주당 자금줄들을 난 끊어버리겠다. 이런 압박을 어떤 무한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코미의 발언, 솔직히 오늘 모두 발언에서 내놓은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신문에서는 강하다, 어떤 신문은 그대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의회에서 어떤 뉘앙스로 증언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증언이 결국은 유가 상승을 전제하는 카타르의 어떤 현재 이 이슈가 크게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웨이트의 중재 아래서 소강세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는 이 코미의 발언 때문에 이런 중동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 중동 문제를 일으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미의 입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국제 유가의 흐름일 것 같은데요. 오늘 5%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로당 45달러, WTI 기준으로 이 45달러선이 비교적 낮은 가격대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펙 회원국들, 특히 사우디가 맹주니까요. 사우디가 그때 그 얘기했죠. 무엇이든 하겠다. 그게 45달러 깨고 내려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40달러에서 45달러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고 5%가 떨어졌다면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카타르를 달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재가 잘 돼서 지금 오펙 감산하는 합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감산하는 합의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이란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지금 현재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오를 폭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테러 용의자의 자유와 움직임을 더 제약해야 한다. 이권법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이웃 탈대 방식의 향방을 가를 조기 총선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 테리사 메이 정부의 부실안보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흐름 어떨까요, 대표님? 글쎄요. 4월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테리사 메이 총리가 갑자기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때 봤을 때는 거의 20% 넘는 차이였거든요. 노동당하고. 기준의 문제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은 충분하고 그 이상의 어떤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6월 5일인가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요. 노동당이 39%, 보수당이 40%, 1% 차이였고요. 크게 차이 나도 12% 이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영국 언론은 그렇게 보수당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테러, 요즘 유럽 선거에서 테러가 상당히 유행이 됐습니다. 선거 전에는 항상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항상 선거 때 되면 북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유행이 됐는데 이런 테러 범죄에 대해서 테리사 메이가 상당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테러 범죄에 대한 어떤 형량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테러 용의자한테는 좀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하지만 외교인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인데 이게 진짜 인권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배되는 이런 얘기인데 서슴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영국한테 이번에 테러할 때 3명 중에 1명이 이탈리아인 유세프 자그바라는 사람인데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수당 정부에서는 이걸 좀 무시했죠. 이 사람이 테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거면 왜 경찰 예산을 삭감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여론은 제레미 코빈 쪽으로 좀 기울은 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레미 코빈도 상당히 좌파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지금 현재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테러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수당보다는 지금 제레미 코빈이 있는 노동당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보수당이 이전처럼 압도적인 어떤 승리는 힘들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보수당이 좀 무난하게 이기는 이런 쪽의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문제는 영국이 이 조기 총선에서 어디가 이기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책은 비슷합니다. 이유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게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텐데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예 딜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테르세메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나쁜 협상보다는 오히려 노딜이 낫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을 박차고 나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유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시장은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지금 이유가 요구하고 있는 게 천억 유로를 지금 배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브렉시트 했을 때. 그러니까 이혼 합의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리스크로서 자리 잡을 거고 노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마 오히려 큰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노동당이 되더라도 결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유에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이 원하는 브렉시트 협상하고 무역 협상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EU가 원하는 선 브렉시트 후 무역 협상이냐. 이 두 가지 넣고 절충점을 못 잡아 나간다면 이 부분이 더 리스크가 크다. 그게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노딜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되든 일단 EU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하지만 그나마 어디에 낫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테레사 메이가 되는 게 좀 낫다. 왜냐하면 테레사 메이는 하드브렉시트를 좀 꾸준히 주장해왔고 지금 조기 총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지행까지 보수당에서도 회의론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훨씬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노딜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하드 브렉시트는 될 수 있어도 노딜은 아니다. 이쪽이 오히려 낫다라는 시장 상황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슈퍼 목요일이라고 하죠. 영국의 조기 총선 뿐만이 아니라 22회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떨지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파운드가 지금 현재 강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국 증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슈퍼 목요일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달러인에 다시 약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달러인덱스가 97대 이하로 내려온 부분도 시장 분위기가 좋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보다 20위에서 오늘 어떻게 긴축안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상당히 어떤 경기부양책을 유지한다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선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작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결국 FBI의 누구죠? 제임스 코미아하고 ECB의 회의가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부정적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쪽에 좀 조청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SK진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회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 올 들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31%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 미국 49대 대통령으로 취임 일성이 그거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한테 팔기만 하고 미국 제품을 사가지 않는 대미무역 흑자 극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지금 2017년도가 지난 지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만 5개월이 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부반 이후 최근 대미 흑자폭이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급감하면서 흑자 순위에서 지난해까지 5위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대미무역 흑자 순위가 9위로 크게 하락한. 그러니까 최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두랍률이 흑자폭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국가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알아서 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취임일성에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무언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특히 대미 무역 흑자폭이 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31%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78억 9200만 달러 지난해 114억 2000만 달러에 비해서 30% 이상이 크게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적자 규모를 줄이는 그러니까 대미 흑자폭이 줄어드는 미국 측면에서 보면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지난 2월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499만 5천만 달러로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 8% 이상이 크게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3월달 들어서는 무려 11% 적자 규모가 증가했고요. 4월달 들어서 무려 12% 오히려 적자폭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흑자 규모가 점점 더 증가되면서 역시 대미 무역 흑자 1위국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으로서는 미국과 조치하는 트럼프 대통령 출범위에 조치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카나다에서도 대미 흑자 규모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정부도 현재 같은 정책 방향으로서는 오히려 대미 적자 규모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딜레마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 전환의 방향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도가 역시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우량주들이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미 무역 흑자 폭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대기업, 수출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대미 무역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새로운 품종,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이런 향후 전략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대내외 이벤트들을 앞두고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죠. 스튜어드십 도입, 코드 도입이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네, 국내 시장에서 원래 상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이 초반이 지나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상반기 주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를 꼽는다면 역시 지주사의 급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주사가 관객 자회사라든지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라든지 어떤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서 이 지주사들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여전히 장애 주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올해 가장 뜨거운 핵심 테마로 지주사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 지주사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스튜어드쉽 코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스튜어드쉽 코드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해석하자면 이거죠.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투자자 권리를 강화해주고 그로 인해서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유인되게 하는 이런 장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재벌이라든지 재벌 기업 일부 재벌 측근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던 지주사의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지난 5일날 JKL 파트너스라고 국내 1호 스튜어드쉬 코드 기관 투자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5일날 기관 투자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이후에 이제 스튜어드쉬 코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재평가 향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한층도 불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배당이라든지 사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 인해서 재벌 개혁까지 이어진다면 그 기업의 자본 효율성은 극도됨으로써 그렇죠? 주가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이던 올 연초에 비해서 국내 지주사들이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가 여전히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세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쉬 코드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이죠. 구글이 스튜어드쉬 코드 실수 이후에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에 연매출의 30%를 투자함으로써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퍼. 여러분이 아시는 PER입니다. 이것이 30배 수준에 달하는 그러니까 일반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IT 기업의 섹터 평균을 보면 PER가 25배입니다.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판악이라는 기업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죠. 행동주의 투자 펀드인 서드 포인트가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 아닙니다. 주요주주의 등극함으로써 오히려 배당 성향이 전기 대비해서 투자 디코드들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서 60%가 크게 증가되는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난제가 있었죠. 하나는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컨츄리 리스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너무 미비하다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두 개의 걸림띠로 했는데 그 한 축이 크게 해수될 감황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지주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렌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도 취득이라든지 그로 인한 기업의 가치 상승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 순환고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라이티 코스는 국내 지주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큰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라이티 10 코드의 본격적인 도입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장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의 밑거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여출 텐데요. 오늘 슈퍼 목요일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겹쳐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짜갈까요? 대표님. 6월이 초순이 막 지나서 중순으로 접어들어가는데요. 이 8일이 슈퍼 8일, 슈퍼 목요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핵폭탄급의 이슈가 이번 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8일 날은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쿼드러플 유칭 데이, 4마리 마냐가 주식시장에서 요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쿼드러플 유칭 데이가 오늘이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해외적으로 보면 유럽, 테라산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외친 이후에 총리로 당선했는데 이 총선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부터 열려서 내일 새벽이면 미국 총선 결과, 영국의 총선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테라산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선호도 측면에서는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동당과의 표차가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돌변 변수가 하나의 뜨거운 이슈고요.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 FBA 국장의 상원 발언이 8일 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따라서 이로 인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흔들림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끌고 있는 20위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가 8일 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유럽 시장에 대한 요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8일, 목요일 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내일 미국과 유럽에서 큰 굴식굴식한 이슈을 위해서 이 이슈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사우디와 카타르의 불협화함이 아주 심각한 단교 사태를 접어들면서 이것이 중동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유가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이런 불안한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주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미 90% 이상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상된 이유는 어떻게 되고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불안감 그리고 투자 조언을 굉장히 듣고 싶으실 텐데요.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 목요일 이슈,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은 설사 최악의 경우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일시적으로이고 단기적일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 이미 주가의 이런 모든 재료들은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에서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금리와 주가는 오히려 상반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와 같은 재료들이 설사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주가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오늘과 내일 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 또한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을 드린다면 보유주식으로 승부하라는 거죠. 이 극대화 전략을 펼치십시오. 추세 이탈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 혹시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 있죠. 이 종목이 추세가 이탈한다든지 이탈 조짐이 보일 때는 매도한 이후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서 여러분의 계좌에는 주식 편입 비중을 월등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6월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탁 시장의 수익률이 6월달은 월등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씀드렸던 종목으로는 역시 지주사 중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외된 지주사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이 있겠죠. 소외된 지주사들 그리고 게임 포탈 업종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여전히 말할 만 없습니다만 태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는 이뿌냐 이들 종목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조정은 짧고 간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추세적인 상승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왕 분석하고 피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피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 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왕 분석 듣기에 앞서서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에 대한 의견과 수익률 현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해주셨던 메리츠 화재 의견은 수익 실현이시고요. 수익은 15%가 낮네요. 4월 19일에 추천주 동아지질은 역시 수익 실현하셨고요. 1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지금 수익 건네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죠. 5월 17일에 주셨던 GS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1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의 5월 31일에 주셨던 영진약품도 5%의 수익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죠. 6월 2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주셨는데요. 매수가 대비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6월 7일에 주셨던 환인 제약 역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신고 편입을 하신 건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5%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기록 중에 있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책임감 갖고 끝까지 리뷰를 해주고 계시죠. 외환영웅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다시 봐주시겠어요? 네. 먼저는 1차 목표가 청산 후 10%에서 20% 정도 갖고 있는 종목. 4월 18일에 추천드렸던 메리츠 화재. 또한 4월 19일에 추천드렸던 동아지들은 금일 장 시작 후 보유적인 물량을 공식적으로 수익 청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만 남겨놓고 99% 다 청산하는 거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지속 보유 원하시는 분들은 운제를 잡고 점차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됐든 신규 편입하는 종목들도 그렇게 나쁜 종목들이 없으니까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추천드렸던 환인제약 종목구도 016-580. 이 종목은 장중에 목표가를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종목을 들으면 그 장중에 목표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권사마다 진입하는 가격 또한 목표가 도달하는 가격에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아신 다음에 지정해 주시면 혹시나 장중에 다른 볼일 보다가 놓칠 경우 대비해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80%에서 90% 청산 후 10%에서 20%만 물량을 본절을 잡고 호이딩하시는 전략 또한 1차 목표가를 당중에 도달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가 도달할 시 물량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먼저 항생지수는 오늘은 횡보 좀 하방으로 좀 보고요. 자 지수는 25,774 저항시 하방으로 좀 보겠고요. 혹시나 25,774가 돌파했을 때 25,797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봐주시되 추세는 항생도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제 유가가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발표됐는데 자 재고량이 감소가 됐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큰 폭으로 한 200티 이상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해외 선물 시인 서울경제팀이 밤에 하는 거에서 매도를 쳐서 풀베팅해서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표와 시황도 중요하지만 기본 방향에 맞춰서만 대응해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보되 올라오면 매도 46.33 저항시 하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46.33이 돌파됐을 때 46.97 부근에서 매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46.97에서 매도를 대응하시고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46.33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오늘은 약 횡보 하방일이지만 추세는 항방으로 보면서 한 1300 돌파했을 때 1330 이상까지 봅니다. 300티 이상. 자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 1291.1 저항시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나 1291.1이 돌파됐을 때 1292.9 부근에서 매도를 대응하다. 이거는 데이트레이딩. 그럼 오늘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세는 금은 아직까지 추세의 상방 코스피처럼 살아있습니다.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유로에펙스는 오늘 횡보로 보고요. 자 지수로는 1.12 960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1.12 385 지지시 매수로 대응해 주셔서 위아래에서만 박스권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는 발표 전까지만 해 주시고요. 발표 이후에는 반망하는 전략 또는 전문가들을 의지하면서 좀 대응 또한 지수에 맞춰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S&P500은요.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2,434.25 저항시 하방이고요. 자 반대로 2,427.75 부근에 왔을 때는 지지로 보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또한 해외 선물 안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또 이 방송 보고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필살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횡보로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순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또 눌림 현상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눌림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주식만 하신 분들은 눌릴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갖고 가는 전략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은 코스피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2378.32 저항시 하방으로 보겠고요. 혹시나 2344.16까지 내려왔을 때는 지지로 보면서 상반입니다. 그때는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지수에 맞춰서 개배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종목도 횡보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307.30 저항시 하방으로 보고요. 혹시나 303.9까지 빠졌을 때는 거기서 지지로 보면서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대표 필살 종목. 자 오늘은 후성입니다. 후성 종목 코드 093.370. 이 종목은 냉매가스와 전해집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극복하였으며 최근 이익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의 전기차 시장을 감안할 때 매출 증가와 지속적으로 전망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52주 종목이 너무 비싸서 못 싸. 그게 아닙니다. 그릇 사신 분들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점 매수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하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매시장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손절은 100% 청산해 주시고요. 목표가가 도달하는 것은 100% 청산하지 말고 80%에서 90%만 청산하고 끝까지 가입하는 전략.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규적으로 수익 날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영웅은 출발 증시와일드 1부 마지막 시간에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유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